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자이언트 스텝이요. 자이언트 스텝이요? 네. 네, 보유 비중과 매수 단가도 알려주세요. 24,100원의 30%입니다. 24,100원의 30%. 네. 네,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세요? 제 매수값까지 올 수 있을지. 네, 뭐 추가 매수 계획 있으세요? 예, 예, 예. 아, 있으세요?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이언트 스텝 물어볼게요. 전문가님, 자이언트 스텝이고요. 추가 매수하실 의향도 있으시고 그리고 손절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원금까지 올 수 있을지도 궁금 포인트로 남겨주셨는데 자이언트 스텝이 굉장히 답답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들 이제 보통 우리가 테마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테마라고 하는 게 최근에 로봇 관련되어 있는 섹터. 그렇죠? 우리가 AI라든지 또는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게 메타버스 아닙니까? 자이언트 메타버스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잖아요. 여러분 어떠한 섹터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여러분들은 이게 기간이 지나서 시간이 지나서 이게 숫자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럼 원래 제자리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지금 삼성전자가 레일로봇 로봇티스에 지금 투자하고 해서 그 주가 올라가더라도 이게 시간이 지나서 실적으로 눈으로 보이지 않으면 다시 원래 제자리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자이언트 스탭 이름 보세요. 한때 주가가 이게 보세요. 제가 이게 일봉이고 주봉이잖아요. 한번 보세요. 올봉 차트 보세요. 여러분 이게 이 차트 보고 느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느끼는 게 있어야 된다고 보세요. 테마로 올라갔다가 이게 앞으로 좋아질 건 테마로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이게 숫자로 찍히지 않으면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오잖아요. 이게 나와 있는 자이언트 스탭은요. 이거는 추가 매수가 아니고요. 매도할 고민을 하셔야지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검산 전문가한테 이게 추가 매수 한다 그러면 저한테 이게 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이거는요. 여러분 반등을 매도를 하셔야 되는 종목이에요. 자 볼까요? 제가 수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제가 이게 나와 있는 자이언트 스탭을 하는 메타버스의 대장주를 하는 이 기업에 지금 2019년도부터 제가 지금 이 손실 보는 거 보세요. 이 손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적자가 나오잖아요. 이게 저는 이런 종목을 가지고 매매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은요. 제가 보통 개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러분의 제가 재산을 지켜드리는 사람입니다. 이 검산의 회원들 제가 재산을 지켜줘야 돼요. 재산을 지켜줘야 되는데 그런 전문가가 4년이나 이렇게 적자 나오는 종목을 과연 매수를 시키겠습니까? 저는요. 저는요. 꿈에도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좋은 주식을 골라가지고 매수를 시켜줘야 되는 거지 그래야 기다리면 나중에 손실 보지 않고 본전이라도 올라온다고요. 본전이라도. 그러나 종목 선정을 잘못하게 되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면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도움을 드려야 되는 거지 남한테 피해를 입히면 되겠습니까? 사람이라고 하면 남한테 도움을 드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남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종목은 반등이 나오면 매도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추가 매수하는 종목 아닙니다. 이렇게 하세요. 워낙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메타버스에 한 번 관련되어 있는 또 바람을 한번 볼 겁니다. 이건 말 그대로 테마입니다. 말 그대로 테마라고요. 테마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실적이 없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일정한 사람의 관심을 받아서 그럴 때 주가가 반등 나오는 거 테마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서 주가가 끌어올라가는 거냐 그때 매도를 잘하라고 이번에 매도 잘하시면 손실 보지 않고 매도는 가능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아무리 기업이 나쁘다 중간중간 이렇게 대란거리가 한 번 터지는 구간이 있지 않아 보세요. 대란거리가 터지죠. 완 완 완 완 한 번 또 터지겠네요. 대란거리가 나오겠네요. 한 번 나오면 장중에 얼마 정도? 한 10%나 또는 한 15%나 제가 좀 더 붙이면 한 20% 정도의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매도를 잘하시면 돼요. 지금의 19,820원이니까 2만 4천원에 매수하셨잖아요. 2만 4천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 딱 10% 올라가면 딱 매수가 오잖아요. 그걸 노리세요. 딱 기다리고 있다가 이 종목은요. 수시로 쳐다보고 있다가 주가가 한 10이나 15%나 20% 정도 한 번 급등이 나오는 구간. 최근에 여러분들 지금 AI가 뜨고 있고 하니까 이런 바람을 한 번 불 수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시장이 박스 끊일 때 이렇게 시장이 박스 끊일 때 이런 테마가 왕성하게 움직이는 법이니까요. 그렇죠? 시장이 박스 끊일 때 테마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시장이 상승 추세일 때는 테마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시장이 상승 추세 추세적으로 상승할 때는 테마가 없다고요. 이럴 때 시장이 하향 추세에 있거나 박스 끊을 때 이런 테마가 보는 거니까 이 종목은 손실 보지 않고 매도는 가능해 보이니까요. 이 종목은 기다리고 있다가 한 번 제가 봐서 한 번 보름 준다 한 번 15일 정도 한 번 기다려 보세요. 이 정도. 이 기간 안에 한 번 급등이 나오면 그때 팔고 나오는 전략. 그리고 대두리 이번에 매도 치면 대두리이면 이런 종목 매매하지 마세요. 안정적인 종목 많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으로 매매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님 자이언트 스텝까지 종목 진단해 드렸습니다. 한 2주에서 15일가량 보유해 보시면서 투자해 보시고요. 나머지 매도를 하고 난 이후에 다른 종목도 잘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메타버스 관련해서 자이언트 스텝 종목 진단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